최근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다연의 언니 김도연이 게스트로 출연할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도연은 그룹의 멤버로 현재 새로 발표될 곡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mc들과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신곡 홍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mc들은 김도연에게 유명한 가수로서 팬이 많은 동생 김다연에게 신곡 홍보를 부탁할 생각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질문으로 김다연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이 있다면 신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도연은 동생 김다연이 먼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곡 홍보 글을 올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연이 밝힌 이유는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김도연은 저는 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동생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라며 각자의 성공은 본인의 노력과 재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생의 커리어를 항상 보호하고 응원하고 싶다며 자신이 무심코 동생의 길에 장애물이 되거나 김다연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매우 사랑하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스스로 이룬 성과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제가 동생의 명성에 의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김도연은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김도연의 진심과 자존감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mc들과 어머니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mc들은 김도연이 훌륭한 언니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아티스트라며 앞으로 그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도연의 성숙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그녀는 동생의 유명세 없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독립적인 정신과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태도로 김도연은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